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윤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개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수한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을 드는 것을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황, 즉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있어서 담보하는 내용들, 보험자와 약속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피보험이익, 즉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역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역에서는요. 해상보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주로 운송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합운송 계약에 대한 보험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운송을 하다 보면 선원들이나 선장 혹은 제3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해상은 역시나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날씨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보상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해상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해상보험을 설명하다 보면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영국이 과거 해상의 지배자였고 거의 해상운송을 많이 한 시초였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이나 아니면 해상운송과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 체계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가장 먼저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각 국가들의 거의 중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근간으로 해서 대부분의 해상보험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해서 MIA, Marine Insurance Act라고 부릅니다. 이 MIA 제1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해상보험에 대한 개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이러한 개념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어떤 법이길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해상보험에 관한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중거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중거법이라고 하면 그 해석이나 그 적용이 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따라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해상보험에 관련된 법률들도 이런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중거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현재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영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적합보험법과 선박보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면 적합보험을 선적된 화물에 대한 보험을 당연히 가장 많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선사나 선주들은 배가 하나의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보험을 든다는 이야기죠. 1번에 보시면 적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카고 인슈런스 말 그대로 선적된 화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적합보험은 화물의 소유자인 화주가 해당 화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보험을 적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보험물 즉 보험의 목적물이 운송이 잘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반면에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드는 게 바로 적합보험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선박보험인데요. 선체 즉 선박의 선체를 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헐 인슈런스 이것은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의 즉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주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보험이 바로 선박보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합보험과 보통 선박보험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요. 전체적인 운송수단 중에서도 해상운송에 관해서 그리고 적합보험과 선박보험에 관해서도 대부분 적합보험 선적된 화물에 대한 보험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해상보험 계약은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손해보상의 성격입니다. 대부분의 보험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성격으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보험이죠. 그래서 해상보험도 역시 내용을 보시면 해상위험 즉 마린페리스 이것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해상의 위험에서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든다. 두 번째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입니다.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 간에 생기는 계약적 관계 즉 이해적 관계를 뜻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일단은 피보험자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들고 운항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손해를 받죠. 그래서 그 손해를 다시 이익으로 보전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보험료를 계속 취득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런 피보험이익관계 이런 이익관계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더라. 그래서 해상보험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죠. 즉 보험의 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피보험이익의 존재의 여부에 따른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무역에 있는 해상보험에서는 이런 피보험이익이라는 이해관계가 특수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이익의 의미입니다.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다. 대부분은 당연히 보험자와 피보험자, 즉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금의 수령을 받는 피보험자 사이에 생기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화물이나 선박이 있을 때 그 대상이 가진 경제적 이익, 즉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피보험이익의 특징입니다.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내 보험 목적물이, 즉 보험을 가입했던 해당하는 화물이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물건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것에 대해서, 혹은 매수인은 운송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 손해를 다시 보존받는 이러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이런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해상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경제적인 형태로 보상이 지급이 되고, 이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계속 듣다 오면, 피보험이익관계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분명히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단순 보험료만 받고 있으면서 그 높은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들은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특정한 항로나 선사 또는 그 선주, 배의 주인이 어떤 위협행위를 많이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게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보험이익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피보험이익이 어떻게 해야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적법성입니다. 피보험이익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계약의 내용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보험이익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적물, 보험의 목적물의 화물이 밀수품이나 절도품이나 위조품, 마약, 현금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는 피보험이익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런 물건들을 하면서 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라고 하면 추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려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된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성인데요.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 도덕적 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경제적 이익이므로 피보험이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화물,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손해를 입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이익이라고 해서 실제 화물이 안전하게 배송이, 그러니까 운송이 됐거나 아니면 운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익을 내가 정확히 보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 혹은 도덕적인 개념에 따라서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없고 경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보험이익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계약들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확정성입니다.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요소로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보험자가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자, 보험계약을 최초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보험자가 이런 이런 약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담보를 해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 담보해 주겠습니다. 라고만 약속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보험계약의 요소가 확정이 돼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상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사고의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죠. 반드시 화물이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떨어졌다, 혹은 어디에서 어디로 굴렀다라고 하는 경우에 미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상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발생의 사실을 그때 갔을 때 금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보험사고의 내용은 이미 보험계약의 요소에 다 포함이 되어서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 확정성을 가지고 도대체 확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럼 피보험이익과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확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던 시기라고 답을 하셔야 그때가 됐을 때 보험계약의 요소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피보험이익을 서로 보상하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성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상보험들이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로서 선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 인슈런스라고도 하고 인슈런스 온 쉽이라고도 부릅니다. 선박의 소유자가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선박 자체에 대해서만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드는 적하보험이죠. 카고 인슈런스 혹은 인슈런스 온 굿즈라고 해서 상품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화물의 소유자가 보험의 목적인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 바로 적하보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상보험 계약에서 대부분의 보험들은 이 적하보험에 해당이 되죠. 자, 세 번째가 운임보험입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인슈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선박의 소유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운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방법이 바로 운임보험입니다. 실제로 운임 같은 경우 선불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운임이 후불인 경우에는 이 운임에 대해서 선사나 선주가 받지 못할 확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운임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운임보험을 들 때는 그것이 바로 화물이냐 아니면 그것이 사람이냐, 여객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플라이트, 운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 기간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이즈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항해를 할 때 이 항해 내에서 위험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을 보상받기로 하는 보험이 바로 항해보험이죠. 그래서 이 항해보험은 항해 단위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해지는 보험으로써 주로 적하보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해상보험 계약이다라고 할 때는 이 항해보험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간보험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해지는 보험으로 주로 선박보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항해나 한 번에 항차가 아니라 전체 굉장히 긴 기간 혹은 짧은 기간이더라도 주로 선박보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위로 보험을 들고 그것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바로 기간보험이죠. 그리고 이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이 합쳐진 혼합보험이 있습니다. 혼합보험은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으로 선박보험에 사용이 되며 주로 현재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저 항해보험 주로 적합보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보험, 즉 항해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저 항해보험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많이 더해지는 추가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성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이 된다. 낙성은 승낙으로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최초의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보험의 조건을 물어봅니다. 내가 항해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실제로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은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약관이라는 것을 대부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제시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의사합치가 되면 서명을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면 보험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약관을 제시를 하고 보험계약자가 읽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을 하는 낙성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쌍무 계약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이 된 순간 그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던 그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해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험자와 달리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보를 받는 대신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정한 시기마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으로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들. 이 보험의 목적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물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일반적인 화물, 그냥 포장화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특수화물이거나 위험물이거나 등등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내용을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알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양당사자가 다 의무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상계약입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대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업적 관계, 즉 금전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료식 계약입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informal. formal 하면 form이라는 형태가 바로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개념으로 form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informal이라고 하면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nformal contract라고 해서 불료식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 외에는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보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증권이 작성되어 교부되지만 이는 계약 성립의 결과로 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요식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험자는 보험을 계약한 보험계약자한테 보험의 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당신이 들은 보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은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그리고 적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태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요식계약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요식이죠.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로서 남기는 것이지 의사합치로만 해도 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는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맺는 상황들에 있어서 대부분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은 어떤 형태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부합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낙성계약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험을 가입하러 가면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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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는 걸 적어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를 해주는데요. 보험계약자는 그것을 보고 증권에 기재된 약관을 보고 내가 이 내용으로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제시한 증권에 대한 내용을 내가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드는 게 바로 부합계약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부합계약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증권상 인쇄된 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개념으로 부합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의사의 합치, 의사표현의 합치는 바로 낙성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 구분하시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사행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행성, 즉 도박, 확률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피보험자는 불확실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보험료를 상실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사고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확률로서 판가름이 되는 이 보험계약을 사행성계약, 사행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피보험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만 실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보험료를 다 상실하게 되는 이런 사행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독립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이며 독립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들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 목적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보험을 논하는 것이지 다른 계약에서 연관이 돼서 보험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기간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를 합니다. 약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특정한 기간을 제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험기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 보험계약의 종료가 되느냐. 보험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고 만약에 기간이 남아있다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동일한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약적 특징을 지닌다. 아홉 번째는 선의계약입니다. 선의라는 것은 실제로 영어로 보시면 굿페이스에서 어떤 신실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서로가 이렇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기초를 둔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험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보험계약자 혹은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계약으로서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자는 이런 선의계약 의무에 따라서 고지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는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주기 때문에 선의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을 좀 지니고요. 열 번째는 유한책임계약입니다. 해상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제시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자는 즉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사고가 난 금액만큼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의 한도가 있죠. 그걸 보험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화물이 1억 원짜리 화물이 100%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최초의 보험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1억을 한도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짜리 화물 100% 사라졌으니까 1억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우리는 이 화물이 1억짜리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화물이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자는 계약한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1억 원짜리 화물인데 실제로 보험계약은 이 1억 원짜리 화물이 다 사라져서 전체 손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보험금액의 지급한도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험사고가 나서 이 1억 원짜리 화물이 100% 손해를 전체 손해를 다 입었습니다. 보험자는 이 1억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책임의 한도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유한책임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해상보험계약을 설명하면서 제가 보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보험회사나 보험사라고 해야 하는데 왜 계속 저 강사님이 보험자라고 했을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을 담보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인슈어러 라고 부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실제 지금 현실에서는 보험회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해상보험법에 따라서 생긴 보험계약의 주체를 정하다 보니 이 무역에서는 보험을 담보해주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으로 쌍무계약이 있었죠.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였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는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일단은 보험자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영어로 policy hol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policy를 holder, 쥐고 있는 사람, 계약을 한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 산정을 받고요. 위험의 인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무조건 다 고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갖는 사람으로서 해상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에게 얘기하는 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 usher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보험의 대리점, insurance agent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험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거를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보험 중개인은 불특정 보험자, 그러니까 어떤 한 보험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불특정 보험자들 대상으로 보험자와 보험을 계약할 사람 사이에서 중계를 해주는 사람을 보험 중개인, 그래서 insurance brok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의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자, 보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말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보험자나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자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죠. 해상보험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험증권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험료의 반환 의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요. 보험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보를 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만 담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대신 보험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한테.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을 드는데 보험자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대신에 항상 보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고지의무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계약에 의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보험의 인수 여부 및 계약 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 사실을 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지의무도 있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계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상보험법에 보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냐.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상황을 가지고 손해 사정을 진행을 하겠죠. 보험사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손해방지나 경감 의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의 보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나는 이제 보험을 들었으니까 화물을 제대로 안 묶어놔도 되겠지. 그냥 선박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지. 라고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 포장 같은 거는 대충 해도 되겠지. 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래서 손해방지나 혹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보험가액이나 보험금액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을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가졌을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액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말은 상당히 길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면 보험가액은 피보험 목적물 즉 보험에 가입하는 그 물건의 평가액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가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화물이 시장에서 보통 천만원에 팔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화물의 보험가액은 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죠. 그래서 저 보험가액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뭐냐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 보험 목적물, 피보험 목적물에 보험가액을 넘어서는 초과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화물이 천만원짜리인데 보험자가 2천만원을 보상할 의무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시장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 금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영어로도 insurance value라고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 서로 평가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보험가액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기준이 뭐냐면 법정 보험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협정 보험가액이 있습니다. 법정은 뭐냐면 법으로 정한 보험가액, 즉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가액을 매기는 경우가 있고요. 협정 보험가액은 해상보험에서 피해 보험이익인 선박과 화물은 항상 이동하여 보험가액 평가가 어려움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서로 협정하여 일정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데 이를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대부분 보험자와 피보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치가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협정을 해서 일정액을 보험가액으로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정 보험가액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험가액의 의미는 이 협정 보험가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슈얼드 어마운트라고 해서 어마운트라고 하면 일단 총금액을 얘기하죠. 최고금액. 보험금액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금액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험가액을 할 때 실제 피보험 목적물을 가져가게 되죠. 아니면 사진으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 화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얼마다라고 정했죠. 정한 다음에 보험금액을 정합니다. 양 당사자가 만나서 이 화물이 지금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까지 보험을 들겠습니까? 라고 하는 최고 한도액. 이 금액이 바로 보험금액입니다. 1억 원짜리 화물에 대해서 1억 원짜리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1억 원짜리 화물이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험을 들거나 그리고 또한 당연히 이거는 해상운송상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화물이 1억 원짜리지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30%인 3천만 원까지만 보험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바로 보험금액입니다. 니은에 보시면 보험금액은 당연히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디귿에 보시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최고액은 실손해액과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는 실제로 보상을 해줄 때도 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보험가액과 도대체 보험금액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딱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죠. 그러면 물건이 1억 원짜리면 당연히 그냥 1억 원짜리 보험을 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이 얼마나 평소에 잘 가는지 잘 못 가는지 등등등에 따라서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액이 다르게 전부 다 판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전부보험은 뭐냐면 풀 인슈런스입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동일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보험의 목적물이 천만 원짜리니까 내가 보험금액도 천만 원으로 들어서 이 보험의 목적물이 사라졌을 때 내가 천만 원으로 보상받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전부보험이 있겠죠. 보험가액 전액을 보험에 부부한 경우로 보험자는 소손의 면책 등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그냥 보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일부보험이죠. 언더인슈어런스라고 해서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보험에 부부하는 경우로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천만 원짜리 화물이더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500만 원만 보상을 받는 보험을 들 수도 있겠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보험가액은 천만 원인데 보험금액은 500만 원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초과보험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보험가액을 넘어서서 보험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초과보험이라고 하겠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초과되는 부분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이 있었죠. 한도, 실제로 가입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보험가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복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보험과 공동보험을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중복보험은 말 그대로 더블 인슈런스, 공동보험은 코어 인슈런스입니다.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관하여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복정물은 하나인데 여러 보험사에서 다 같이 든 거죠. 보험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액의 금액을 넘어서겠죠. 그런데 공동보험은 중복보험과 동일한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대해서 복수의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만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 겁니다. 천만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을 드는 것은 공동보험이고요. 중복보험은 천만원짜리 화물에 대해서 여기서 500만원, 저기서 500만원, 저기서 500만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험을 드는 것은 중복보험입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은 보험금액의 보험의 가액을 넘는 것 그리고 공동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중복보험과 공동보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 보험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주는 걸 보험료라고 했었죠. 밑에는 제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를 한번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과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 실제로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 가격보다 보험을 드는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분의 이 보험 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보험은 보험의 가액, 화물이 천만원짜리인데 보상을 천만원 이하로 받기로 계약하는 이것을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전부보험은 보험의 가액과 보험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이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만원짜리 화물에 대해서 천만원 보상받기로 하는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시험에서 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Choose the best matching이라고 해서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것을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are searching for new insurance. 우리는 새로운 보험, new insurance를 searching for, 찾고 있습니다. So company, insurance company, 새로운 회사, 새로운 보험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because, 왜냐하면 our present, 지금 우리의 현재의 땡땡이 increase,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 무엇과? 자 보시면 당사의 현재 보험업자가 보험료를 인상하여 당사는 새로운 보험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보험 회사를 새로 찾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문장상에서 봤을 때는 our present, 현재 우리 보험자가, insurer가, increase the premium,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이라는 게 바로 보험료라는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인데요.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냐면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익으로 돌려줄 것을 지켜주고 있는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주체로서 내는 돈이다라는 개념에서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료를 낼 때. 그래서 보험료는 해상보험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nsurer 우리가 보험 회사 어떤 컴퍼니라고 얘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상보험에서는 보험 회사를 보험자, insurer 라고 지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는 insurer와 프리미엄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은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interpretation to the following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insured party notifies the insurer insured 하면은 피보험자를 얘기하고요. insurer 하면은 보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당사자가 notify notify 하면은 이제 통지하다 알려주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죠. 그래서 notify the insurer 보험자에게 뭔가를 알려줬답니다. 자, 뒤에 내용이 나오겠죠. of the specific voyages specific 하면은 특정한 보이지 하면은 항로입니다. 그래서 특정 항로에 대해서 통지를 해줬답니다. to be covered 보험에서 cover라는 뜻은 보험을 부보한다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cover가 쓰입니다. to be covered under the policy 증권의 아래에서 그러니까 under라는 표현은 그 증권의 내용 안에서 증권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증권에 따라 부보되어야 할 특정 항로를 통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4번이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 더 인슈얼드 인슈얼드 하면은 어셔드와 동일하게 피보험자를 지칭하는 단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슈얼러 인슈얼러는 보험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보험자를 지칭하는 이야기로써 언더라이터라는 말도 쓰입니다. 언더라이터는 아래쪽에 무언가를 쓰는 사람 이라는 표현이죠. 언더라이터 그 의미가 뭐냐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험업자 즉 보험자가 보통 서면에 가장 아래쪽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서명하는 자라는 의미로 보험자를 언더라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인슈얼러 언더라이터 전부 다 보험자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점점 인슈얼러보다는 언더라이터로 쓰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버 하면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커버라는 것은 보험을 담보한다. 보험의 내용을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의미로서 커버라는 말을 쓰고요. 항상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폴리시라고 했을 때는 보험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보험증권을 얘기를 합니다. 보험증권 그래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셔야겠고요. 다음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의 특징들 그리고 유효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피보험이익은 적법성을 가져야 한다. 피보험은 피보험이익 즉 보험계약의 관계는 법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적법성을 지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약이나 밀매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계약 그리고 그 물품의 합법성이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이어야 피보험이익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성을 가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지 못한다면 이 보험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죠. 보험사고가 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할 거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의미가 없죠.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성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계약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라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 보험을 부보를 하고 보험자는 해상에서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이라는 걸 지급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죠. 양당사자가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성을 지니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요. 3번에 피보험이익은 귀속당사자 관련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어때요? 보험계약에 대한 당사자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의 목적물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4번에 피보험이익의 확정성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죠. 확정성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뭐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내용으로서 피보험이익이 확정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게 됩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확정성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과 그리고 그 지급받을 피보험자가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확정되고 그 기속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체결시에 모든 걸 딱 정해놓고 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 내용이 계속 확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피보험이익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건 뭐냐면요. 공동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맞는 금액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전체 해석을 해보면 어떤 물건이 10만 달러 물건이 있는데 보험을 해상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처음에 보시면 컴퍼니 A&B라고 했어요. A와 B 회사에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인슈월드 컴퍼니 A가 얼마를 지급할 거고 인슈월드 컴퍼니 B가 얼마를 지급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들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달러에 대한 보상금 저거 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10만 달러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면 지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전부 다 10만 달러를 넘죠. 저렇게 하는 보험계약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합쳐서 10만 달러가 되든가 합쳤을 때도 10만 달러보다 적은 계약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계약을 공동보험이라 그러는데요. A와 B가 둘 다 수평적으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US달러 5만 달러씩 동등하게 지불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떨까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이 무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4번 전부 다 합치면 15만 달러죠. 지금 문제에서는 If Goods Worth 목적물의 가치가 10만 달러라고 했는데 평가액이 당연히 10만 달러 넘는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정답 1번을 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들 특히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해상보험계약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원칙만 잘 아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참석을 합니다. 국민의당의 웨이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민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